물이 좋아하지? 선생님 물 좋지? 네, 좋아요. 소준이도 좋아하지? 소준이 물을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수영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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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바다에서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그리고 구조를 작문적으로 하는 가장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서. 질타요? 네. 이게 물이, 물이 따뜻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손끝, 발끝부터 해서 물을 조금 손바 적셔줄게요. 어, 따뜻한 물이네. 괜찮으면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어, 올라오고. 괜찮아지면 이제 가슴까지. 아, 가슴. 가슴까지. 오, 다리가 많이 움직이네. 네. 살짝 겨드랑이 잡아가지고. 살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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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지금. 재밌어. 쟤는 벌써 물자국 쉬고 있어. 그러네, 진짜. 물자국 쉬고 있어. 아, 뭐야, 뭐야, 뭐야. 재밌어? 제가 직접 들어가서. 아, 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아, 네. 아, 네. 아, 네. 진짜, 진짜. 신나D紫이 들어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ử.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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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UNUSUSUSUSS part of the game. 오우 이거는. 아 뭐야. 감사합니다. waar? 와아. 아, 또 약간. 물을 좋아하지? 샘 물 좋지. 샘! 혼나네요. 뭐야, 대단하네. 선으로 이렇게 만지네요, 물이. 물이 느낌이 좋은 것 같아. 벌써 조금 끝났어요. 재밌어? 아이고, 벌써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잘한다. 오, 간다 간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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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영 차고 있어. 평영. 진짜요? 쟤? 쟤? 엄마한테? 엄마한테 올래? 잘하네. 엄마한테 올 거야? 엄마한테 올 거야? 오, 왔다. 오, 왔다. 오, 왔다. 오, 왔다. 여기서도 토끼. 오, 왔다. 오, 왔다. 엄청 많은데요? 지금 포효중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튜브에 의지해서 떠다니는 게 전부 없었거든요. 사이에 많이 봤습니다. 와, 이제 수영도 할 줄 안다고요. 어? 쟤 쟤 쟤. 조금 있으면 이렇게 물하고 친해지면 잠수도 해요. 진짜요? 여기들이 수영 배우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잠수. 자기는 이렇게 해서 잠수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쟤는 잠수해도 되는데 연애할 때 잠수하면 안 돼. 헤어질 때는 제대로 헤어져야 돼. 잠수하기 금지. 어.